일본국어의 편집 반발을 안았어 반발이 안 move 반발이 안 하죠 남은 물기에 강하게 해 남은 데에에ells 오랫동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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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없는데? 큰일 났네? 크루! 시험해요 엄청 시험해요 하이라 recreational 오지들이 조글 타르 조글 타르 어디? 자리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여기 같이 앉아도 돼요? 여기 같이 앉아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onto 다음 시간 보내주세요 귀여워 오리쿠르 내 사랑 10개 찌찌봉 아니 오리야 돗자리 구멍 내도 되냐고 아 돗자리 구멍을 왜 안해 오빠? 왜? 왜왜왜? 마이니님 어서 오세요 오리쿠르 내 사랑 10개 찌찌봉 샌드폴로 양쪽에 꼽아버리게 오오리 오오리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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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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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고야 룩이 내 사랑 28개 찌찌봉. 이쁜 오리. 어제 말까 오빠가 부산 왔다고 포차해서 개선도 해주시고 한 끼도 안 먹었다고 챙겨주셨어. 말까 오빠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자판이 안 보여서 일로 볼게요. 너는 이 방 볼 자격 없다. 통닭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통닭이 왔어요. 아가씨 통닭. 반발이 안 하세요. 아가씨 통닭입니다. 아가씨 아니에요. 아가씨 아니라도 아가씨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번엔 아가씨 불러준다. 아까는 누워있는데 어머니라던데. 까니글 사면 오신 delegation danci. 정말 재미있어요. асибо 사람 중 techniques 라고 합니다. route 2년에 passed. 구 Alexander to the Pond to the Pond to Pond. organiza. 설계. 다 hostia chiidar. 오픈가 너무 크지? 아멘 아 쟤 첫사람 ват 로제 로제 마리템 말투하러분이 잘먹겠습니다 최고 진짜 최고 모모 아 뭐지 와와와 왁싱했어요 여기 밑으로는 털 없어요 와와 와 미친거냐구요? 아 잘먹겼뜨리나 사진찍어야지 앞에 의뢰신이 어딨어 지금 다 커플인데 아니 근데 나뿐이 아니라 비키니 다 태닝해 여기 라인이 네? 벗겨주세요 벗겨주시고 옆에 있어주세요 끈 약간 좀 해주세요 어? 뭐야 뭐야 여기 누드빛이 였으면 좋겠다 집 안 날라가겠어 어? 집 안 날라가겠어 응 어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어 아 왜? 어 몇시에도 적합해 몇시에도 적합해 그냥 둘러놔 샌드포도 아니고 이거 무게초로 그냥 올려놓으면 안 날라가겠어 오 응 들어가면 일단 형에서 나갈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보다 내가 잘 모르겠어 샌드포도 이게 뭐 뭐 뭐 뭐 또 아니야 이렇게 좀 그늘 말고 햇빛으로 가야 잘 살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없는데 잠깐만 아 안녕 하.. 화장지를 안 사가지고 왔어 아 좋아요 아지씨 작다고 알았다고 오오오 고양이도 사람 더? 아 원래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 잘했죠 운동 잘했죠 밑에 보좌 안 꼈는데? 우리 심심한데 추천 미션이나 할까요? 추미추미? 추미꺼? 그럴까? 추천 미션 한번 받아 봅시다 자 매니저님 추천 추미 한번만 뛰어줄까요?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심심하지 않아요? 뭐라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좀 오빠들 팬가입은 1호이지만 지금은 팬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추천 미션 한번 가볼까요? 추천 미션? 고양이? 고양이? M 자는 내가 이거 약간 좀 헐렁해가지고 좀 위험해 고추 보여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이 입수는 재미없지 앙컷 고양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M 자는 위험하다니까? 지금 보드를 안 찼어 안에 팬티를 안 찼는데 헐렁해 M 자는 좀 위험하고 고추 보이고 M 자 말고 고양이 보여줄게 고양이 좀 섹시하게 쿨? 그러면 아 오빠들 그래도 내가 오빠 왔다갔다 했는데 추천 어 700개? 600개? 600개? 666 쿨? 666 쿨? 666 뭐예요? 아 아 아이스팩? 응 아 거기다가 뭐 그래? 거울도 바꿨자 아 감사합니다 어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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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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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삐용삐용 엄청 오는데? 불렀다 불렀다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죄송해요 햇빛 때문에 화면이 안보여서 요기 보이나 이제? 기둥 기둥 불렀다 longtime 보이나? 큰 불 났는데? 와 지금 삐용삐용 엄청 많이 오는데? 엘시티야 저기 불 난 데가? 아닌 거 같은데? 확대해 봐봐 엘시티 아니고 저기 뭐야 안 보여 저기 무슨 아 횟센터 어 횟센터 같은데? 어 횟센터 근처에서 불 난 거 같은데 지금? 마르코 오빠 횟집에서 나온 거 맞아요? 존나 크게 난 거 같은데? 연기 봐봐 어 헐 헉 아니야 이거 파라솔 무료에요 무료 아 이거 뭐가 자랑이라고 구구경을 시켜줘 헉? 삐용삐용 엄청 가는데? 와 와 끈 거 같은데? 꺼졌다 맞지? 불 난 집에 붙이지라 그랬다고? 와 대박이다 내 분수 오빠들 춤이 한번 갈까요? 우리 날도 좋은데? 오빠들 춤이 한번 갈까요? 오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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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때문에 밥도를 못찾겠다 너무 태웠나? 아니, 아닌데. 좋은데. 아, 귀여워. 아, 다 잘 먹을게요. 말까 오빠. 맛있어. 아직 오빠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조금 흘렸어, 조금. 안녕하세요. 먹는 생일 것 같습니다. 맛있다. 앞머리 깡겨놔, 오빠들 언니들. 지금? 깡겨놔. 깡겨놔. 오빠들 언니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세교찾기? 추천? 아니야. 물차도 아직 안 들어갔어. 살껍데기 벗겨지는 거 아니냐고? 아, 원래 태닝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 입수는? 아, 이거 삐뚤어진 것 같지? 아, 이게 뭐라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많이 빨개 지금? 까만데? 수천 육백개로 하자고? 그래 수천 육백개로 하자 고양이? 고양이? 야옹이? 쌍크를 안 발랐어요 장아옹이? 아이가 나한테 멈추는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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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취미 700개로 또 놀까요? 취미 700개로 뭐할까요? 괜찮았어 뭐할까요 이제 원래 좀 짧게 저 원래 취미같은거 안하는데 힐링도 하면서 언니오빠들도 즐기고 저 또한 즐기고 놀자는 마인드로 취미 700개는 뭐할까요?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지 어? 울고나무? 꼭지는 안가져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러면 섹시한 태닝포즈 콜? 섹시하게 태닝포즈 가볼게요 콜 콜콜 울고나 와 작품 섹시하게 태닝포즈 섹시하게 태닝포즈 아 엑시 맥심포즈로 러시지 마 꼬무줄 없는데 패닝포즈 가봅시다 다 커플들이야 짜증나 30개 남았다 추미 추미 40개 남았다 30개 남았다 30개 남았다 10개 남았다 패닝포즈 재밌다 패닝포즈 재밌다 가봅시다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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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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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추참 800개의 뒤에 오일 바르기 섭외해 올게요. 뒤태 다 벗고 진심 안 창피하냐고요? BJ가 뭐 창피하면 어떻게 방송을 해요. 철판 깔아야죠. 그대만 보입니다. 오빠들. 앞태는 좀 그렇고 영정일 수 있으니까 뒤태을 다 풀고 오일 바르게끔 여기 시청자 오빠도 괜찮아요. 추천 800개. 렉 안 걸리는데? 아니 손가락도 안 대고 뒤태만 이렇게 뒤태만 우리 크루에 있는 거에요. 우리 크루 내 사랑 10개 찌찌봉 다시 걸어가기 힘들다. 혹시 주변에 계신 분 없어요? 이 주변에 있다. 크루오빠 있다. 크루오빠 오셔요. 아니면 이 주변이다. 잠깐 나올 수 있다. 나 키 164점 넘어요. 우리 크루 내 사랑 10개 찌찌봉. 방송에 나오기 싫어. 방송에? 커플남자를 어떻게 섭외해? 방송에? 나 어디까지 가? 귀엽다. 재밌어. 내가 왜 부끄러워.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여잔데? 여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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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면 안돼, 찌찌보여, 꼬치보여 오리쿠르님 하트 1052개 어른오리까꿈 뭐야! 쿠르! 쿠르! 쿠르가 또 오일 발라준다고! 크루야! 빨리 와서 압탄 좀 발라줘 다리 좀 섹시하게 좀 발라주고 면도기를 뭘 밀어? 밀거 없어 자 오빠들 추천 천개 쿠르! 쿠르가 오일 발라주기? 그래 좀 진하게 좀 발라주라 외롭다 어? 이게 좀 이러고 있을테니까 여기 겨드랑이부터 목부터 이렇게 좀 흘러내리듯이 어? 그래 아파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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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랑 빼지마! 쿠르야! 오빠도 추천 천개 약간 울타기 좀 해볼까요? 갈매기 자켓 몇개냐고? 김헌이 엄청 이뻐 왜이래 그래야 쿠르 감당해야겠다 우리 쿠르님 하트 1053개 산타는 없어 산타는 없어 산타 산타는 없어 산타는 없어 산타 쉴드 아니 아니 그렇게 싫어? 아니 왜 왜 싫은거야? 아니 내 몸을 만지기가 싫은거야? 아니 잠깐만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손만 나올 수 있잖아 손만 아니 발로 뭔데? 발은 출현 가능하지 않아? 발로 이렇게 오일 해가지고 얼굴 보일까봐 손으로 하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 그것까지 내가 인정해줄게 이거 원래 내가 발로 하는게 좀 싫어하거든? 붓 발라서 발라줘 붓으로 아하 붓으로 아 콜 기다리고 있을게 추천 천개의 그런 쿠르가 어떤 식으로라도 앞판은 발라주기로 하자 그럼 알았어 알았어 대신에 얼굴 보이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발라야 돼 붓은 이제 그 올리브영이나 저기 그 올리브영이나 어디가야 돼? 페인트 붓은 좀 기분이 좀 그럴거 같은데? 참 번거롭다고? 아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면 아까 그 여자분처럼 얼굴이 다 나오긴 하잖아 발로 비벼도 되긴 하는데? 아 철물장 아 밀대 누구야? 아 밀대 누구야? 나 밀대 손 밀대 누가 그랬어요? 아 무슨 밀대로 나와 아 아 아 왜그래요 오케이 오빠들 추천 추천 미션 추미 한부만 갑시다 추미 천개 역시 크루가 악판 악판 오일콜? 죽음 야한거 틀어야지 화장실으로 찌찌형 배타가는게 같이 있어? 섹시하게? 섹시하게 먹어줘 섹시하게 먹어줘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자 예쁘죠? 인사하지 그랬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인사하지 그랬어요? 저기 옆에 놀러가도 되냐고요? 아 그래요? 방한내기 보고 이쁘지? 아 쉬마려운데 화장실 어디지? 버러지같은 30대의 내사랑 10개 찌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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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0개 고맙습니다 버러지같은 30대의 내사랑 10개 찌찌봉 버러지같은 30대님 어서오세요 뭐가 몇콘이에요? 아 직접 오일에 발라주고 싶어요? 버러지같은 30대의 내사랑 10개 찌찌봉 아 왜그래요? 아 참 30대의 내사랑 10개 고맙습니다 회사님 직접 오일 바르기가 몇콘이네요 다시가서 오일 발라줘도 되냐구요? 아 여기 내가 아까 내렸을때는 한시쯤 넘었을때가 32도 버러지같은 30대의 내사랑 10개 찌찌봉 10개 고맙습니다 10개 고맙습니다 10개 고맙습니다 양은 다음날 7개 사러 가고 20개가 기다렸는데 역시나 산 시간 별로가 안 써있고 치즈니가 더 잘 안냐더라구요 다음날 밤 9개 부선 덥지 빨개니 지역이 어딘데요? 인기가 좀 떨어진다 두정도 아이패 아 더우니까 입주나 좀 하고 올까요 아